저 아무 짓도 안했습니다. 저 아무 짓도 안했어요. 아, 다른 분들이군요. 네. 뭐, 뭐, 뭔 일이 났나? 모드 설치한 거, EMB랑 어, 내가 쓰는 주력 EMB랑 이거, 재작년에도 썼던, 아, 작년에도 썼던 EMB인데? 배경음악이 너무 크다. 배경음악만 좀 줄이자. 어, 설정 옵션에서, 오디오에서 한 칸만 줄여. 난 수심하니까. 이 EMB는 구하기가 힘든 EMB야. 아, 이 사람 아니구나? 음, 내가 잠시 착각했어요. 이 주변에 사람이 하나 있던데? 이 분 어디 계셨더라? 아, 이 분 2층에 계시네. 아, 여기 계신가? 아, 지하에 계신가? 아, 2층 맞아. 그래, 2층 맞아. 내가 기억이 나. 내가 어제 했던 건데 기억을 못해서 그래 지금. 아, 알았어. 아, 스카이 UI 난 써봤는데 별로, 별로던데? 2층으로 올라가는 길을 내가 몰라서 그렇지 지금. 어, 여기도 2층 올라가는 길이 아닌가? 아, 내가 뭘 얻을 수 있어? 내가? 와인? 어, 여긴가? 아, 여긴가? 아, 계단을 좀, 칸막이를 해 놓지 말던가. 아, 일이 끝났어. 여기 당신이 부탁한 정보가 있어. 이 상징물이 너무 많아. 사비욘의 파트너는 이 이상한 상징물이야. 음, 상징물을 본적이 있어. 아, 누군가 이 미스티리어의 마킹을 보여주면 그들은 사비욘과 우리의 딸인가? 스카이 림이 패치가 돼서 이제 애들도 키울 수 있잖아. 이 상징물은 또한 상징물이야. 이 상징물이 더 적용할 수 있잖아. 아, 우리 다행이야. 우리 다행이야. 화살이 나. 화살은 돈 주고 사면 되니까 어차피. 밤이 되었군. 쟤는 외로운가 왜 혼잣말을 하지? 아, 우리 아지트가 음지에 있잖아. 음지에 있는데 우리 집 어떻게 가는지 근데 또 물에 빠졌어. 밤이니까 물에 안 보여? 어? X 됐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모니터에 비치는 내 얼굴밖에 보이지 않아. 물에서 대기를 하자. 젠장 젠장. 이게 여기서 어떻게 벗어나지? 위로 올라가. 계단을 찾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 어, 보였다 사라... 야, 나 이거 지금 위기야. 지금 위기. 지금 뭐 싸우다가 한 것도 아니고 이게 지금... 됐다. 아, 여기 있군. 아, 참나. 이런 일이 또 발생을 하네. 큰일 날 뻔했다. 우리 기지가 어디였지? 우리 기지가 어디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 또? 왜 난... 하루만 지나면... 기억이 안 나는 걸까? 어, 하루만 지나면 왜 기억이 안 나지? 이거 병인... 병인 것 같아. 나 이거 지금 병인 것 같은데? 어, 여기서 우회전으로 들어가서, 저기 좌회전으로 들어가서, 저쪽으로... 오케이. 어디인 줄 알았어. 여기서 중요한 건 지도를 봤다는 거지, 내가. 리프튼이 이제 밤이 되면 너무 어두워지는 이런... 안 좋은 게 있더라고. 여기다. 아... 편의점 26시야 고맙다. 모드를 너무 많이 하는 것보다 결국엔 나중에는 이제 오리지널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다니까. 나 같은 경우도 그렇지. 처음에 뭐 모드에 맞들려가지고 계속하다가... 권 스마일이라고 말 없다. 나중에는 그냥 EMB 하나만 뚝 깔고 나디아만 활 쓸 거니까 나디아만 그냥 깔아놓는 거지. 음... 음... 정확히. 이제 우리의 작은 시스템이 어떻게 활용할 수 있어. 메이븐이 또 다른 곳에 있었던 게 있어. 어떤 게 중요해? 골든클로우에서 본 것과 같은 상징물이 연관되어 있어. 그럼 이것은 더 이상이야. 먼저 아랭거트. 그리고 이제 사비운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메르섬은 우리 쪽에 있는 방법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어. 당신을 바로 만나고 싶어. 그리고 내가 너희만 있으면 더 빠를 거야. 내가 그렇게 화를 낸다. 꺾여진 기세. 이제 슬슬 나이팅게 갑옷을 입는 서막이 오는구나. 어... 여기가 바로... 여기 길이 없구나. 길이 없는데 왜 자꾸 가려고 그래. 길이 없는데 왜 자꾸 가려고 그래. 아... 열쇠 따기 연습하는 데야? 어쩐지... 문장이 없더라. 이거... 창고면 문장이 있을 텐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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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끄러워, 부끄러워 왜냐하면, 그들의 파스터링과 계획을 했을때 그들은 잘못했을때 그 파스터믹을 만들었을때는 가죽한 말이예요 제 내용은 우리의 유명한 아이예요 그의 이름은 갈라마이예요 갈라마이예요 골로마이가, 이스트엠파이어 컴퓨터에서 솔루투에 있는 곳에 저는 믿는 것은 고은글로우의 대화가 있는 것과 기존의 상품을 공개했고 여기가 내려와 걷고 너의 마음을 봐 브리뉴프가 전화하자 그러지 않으시기 전에 질문이 필요한 질문 저의 자랑을 타는구나 저의 중세 운동기구라니 정말 대단한데 저는 졸리도 한 두 손을 찾고 나이틴게일은 그게 아니라 이게 하다보면 스토리가 산으로가 그러니까 얘네들은 도둑길드야 도둑질을 하면서 살아내는 애들인데 갑자기 막 막 무슨 뭐 고대 뭐 나이틴 게 아니까 보면 알아 저는 우리의 방법을 응원해 보았습니다. 이스트 엠파이어 회사에 대한 전쟁을 잃을 수 있는 방법이 될 것 같으면 좋겠습니다. 골로마이의 말은 그냥 골로마이가 나쁜 놈이구만 내 그 새끼를 잡아서 없애버리겠소 자 출동 다 죽여버릴거야 아니 아니 이거 미리 좀 열어놓지 그러니까 미리 미리 열어놔야 되는데 지금 몇시요 지금 3시 한 2시간 정도 뒤면 해가 뜰거야 오케이 이제 해가 뜬다 여기가 이 도시 자체가 좀 약간 뿌예 이 도시만 그렇더라고 편의점 26시야 고맙다 안 열고 빠른 이동 된다고 그걸 왜 지금 얘기해주나 하긴 너도 그런걸 가르쳐야 된다는 얘기를 그 생각을 지금 했겠지 왜 사람의 생각이 텔레파시로 정해졌으면 좋겠다 그러면 내 방송을 보면서 니네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을지 내가 다 텔레파시로 받을 수가 있잖아 피드백을 말 안해도 와이파이로 전송이 된다는 건데 뇌와 뇌가 그 외계인들 보면 문어 대가리처럼 대가리만 존나 크잖아 아 그러면 또 사람이 대가리 크면 안 좋을거야 그때는 이제 성형이 대가리 깎는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대가리를 깎아버렸다 요즘은 턱 깎는 그런게 아니라 어 코리아 뭐야 고맙다 1888번째구나 야 레어 신도 번호인데 이거 없애고 아이고 이렇게 멀어 야 여기 내 현상분 걸리지 않았나? 일단 글루마인과 이 양반한테 얘기하자 솔리튜드구나 친신조가 고맙다 자 여러분 추천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두상 성형이 어디있어 인마 턱을 깎으면 얼굴 전체가 입체감으로 보이고 지방인식 넣고 이러면 얼굴이 작아보이는 착시현상이 있습니다 원래는 대가리 크기는 큰 차이는 안나는데 몽키 킹이가 고맙다 대가리 크기가 엇비스탄인데 얼굴이 살이 없어서 넓적해 보이는거지 어? 뭐야 동화뱀이잖아 흠 미드 부인줄 알았다 맞네 거부구가 고맙다 아 통수 성형도 있어? 야 그건 좀 위험하겠다 뼈가 더 얇아진다는 얘기 아니야 어우 끔찍해 골든글로우 농장 때문에 왔다 저는 나랑 생산에 관한지 이제 물을 구입하는지 뇌이 깨져서 계란 터지듯이 뇌수 다 튀어나올 거 아니야 골로마이 자네는 우리한테 뭘 숨기고 있어 사텐 루이코야 6809번째 고맙다 그래 그 양몽장을 내가 채웠지 넌 뭔가 숨기고 있어 그 구매자를 확인한 뒤에 전부 잊어버리면 되지 그 구매자를 확인한 뒤에 전부 잊어버리면 되지 뭐 아 너는 뭐라니 내가 대신을 하려고 제가 구매자 이름을 말하고 말할 수 있으면 내가 지속한다면 내가을 부인할 거야 너가 제일 좋은 때 내가 내가 생각했을때 내가 뭔가를 안 했어 아아... 금세, 대한나... 야... 어... 백승하야 고맙다 여자구나 아니면 니 여자친구가 이름이겠지 위협을 하자 이름을 말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으 너희 사람들에게 뭔가를 전해버렸é 그런 건 Cyberpunk 건대야 1만 9,889번씩 고맙다. 엠파이어 컴퓨터가 잃어버린다. 그 직업에 대해 잘 안되면 되지. 자, 지금 저는 파이어브랜드의 한 상자에 있는 파이어브랜드의 한 상자에 있는 파이어브랜드의 한 상자가 있다. 그거를 가져다주면 된다. 그거를 가져다주면 된다. 그러니까 이 새끼 원하는 게 있구만. 파이어브랜드의 포도주 상자를 훔치게. 훔쳐오겠어. 난 도둑힐 되니까. 훔쳐오겠어. 다 죽여버릴 거야. 포도주를 어서 구해온다지? 잠깐 지도를 보고. 야, 저기구나. 어차피 빠른 일도 왔으니까 빨리 뛰어가자. 아니, 우리는 3천 개 아니야. 우린 여자들도 있어. 대신 여자들이 말을 잘 안해. 부담지럽거든. 저 여자 애호 타면 걔한테만 이제 몰려간단 말이야. 눈길이. 솔 향하 19,890번째 고맙다. 애들이 참 웃긴 게 뭐냐면 여기서 빠른 이동 할 수 있겠구나. 아니, 아니구나. 여기서 이 궁궐에서 훔쳐오는 거네? 여긴가? 어디 보자. 이거 조용히 훔쳐와야 되는데? 어, 뭐야. 아무도 보는 사람 없잖아. 없지? 슥삭. 이제 이걸 갖다 주면 정보를 얻을 수 있겠구만. 정보를 얻을 수 있겠구만. 정보를 얻을 수 있겠구만. 어, 주인공이 여자이고 남자인 거는 자기가 선택을 해서 만들 수가 있지. 뭐, 외모까지 뭐, 눈썹을 다듬을지 아니면, 화장을 청순하게 할지 아니면, 뭐, 얼굴에 뭐, 칼자국으로 그림을 그리든지 머리 스타일을 어떻게 할지 RPG 게임 아니냐. 이건 왔다갔다한 시간이 길지 뭐 훔치는 건 그다지 난 무슨 던전 들어가서 훔쳐온다고. 야, 풍경이 정말 너네 유튜브를 한번 봐봐. 풍경이 정말 좋아.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화질이 개쓰레기라 가지고 돈을 척 벌어서 다 어디다 쓰는지 알 수가 없는데 유튜브는 잘 만들었어. 포도주를 구해왔소. 자, 파이어브랜드의 포도주를 가져왔소. 이제 정보를 알려줘 빨리 나한테. 난 돈을 벌어야 돼. 난 부자가 될 거야. 지금 나에게 네모를 주려는 건가 그 농장에서 어떤 여자로부터 큰 거래에 대한 중개인을 맡았다라는 부탁을 받았다. 그 농장을 사고 싶어 한 여자가 있었네. 그 농장을 사고 싶어 한 여자가 있었네. 그리고 그 여자는 그 농장에 대한 권리 증서만 가지고 사라졌어. 그녀가 왜 이런 일을 하는지 말해 주던가? 그 농장만 사고 그 농장만 사고 빠진 거야. 그 농장만 사고 빠진 거야. 분명히 이해하셨어. 하지만 그 여자가 너무 화가 나 있었는데 머서 프레이에 대한 주무신 같은 게 있었다고 하지? 그게 다인가? 이름이 있나? 그 중개업자 중개업을 하는데 중간에서 권리 증서를 갖고 왔는데 권리 증서에 적혀있는 이름도 없단 말인가? 그건 거짓말이지. 권리 증서라는 게 누구누구에게 양도한다. 벌글농장을 양도한다. 뭐 이런 게 적혀있을 텐데 그런 걸 다 대리로 해 줬으면서 모른다고? 근데 임대차 계약을 써도 인마 그딴 건 아니 저 새끼 존나 지금 날 너무 뻔하게 속이고 있어. 따라갈 테야. 아 은신하고 해야 되나? 뭐 다 쳐다보고 있는데 뭐. 저 새끼 다 쳐다보고 있다니 이 주변부터 다 쳐다보고 있어. 뭘 또 죽여. 황제를 살해한 사람이 바로 나다. 아 진짜 친구 없구나. 아무 때나 막 소문을 막 술술 막 읽고 막 죽이동은 왜 있는 줄 알았어. 아 저거 진짜 걸음 느려가지고 그래 너네들은 너무 황폐하게 살아서 그래. 뭐만 하면 죽이라고. 뭐만 하면 죽이라고 그래. 개미새끼 한 마리 조차 못 죽이는 새끼들이 물론 개미는 죽이겠지. 한 몇십 마리 죽이겠지. 어려서부터 봐봐 개미들이 진짜 곤충들이 정말 사람 때문에 얼마나 많이 죽는 줄 알아? 어렸을 때는 막 재미로 막 몇십 마리씩 죽여 수장 시켜. 막 연기 피어서 다 막 콜록콜록하게 다 죽여. 막 어우 잔인한 새끼들 막 메뚜기 다리 하나씩 다 뜯어. 얼마나 불쌍하냐. 나중에 곤충으로 태어날 거야 너네들. 그러면서 이제 게임에 있는 캐릭터들 보고 자꾸 죽이래 또. 물론 나도 죽이고 싶은데 저거 퀘스트 때문에 못 죽이잖아. 그런 얘기 자꾸 하지마. 왜 걸어가긴 들키면 안 되잖아. 얘보다 빨리 갈 수 없잖아. 얘가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데. 아니지? 한 시간은 돌려버리면 저 새끼 한참 가 있을 거 아니야. 아이 그럼 그럼 그렇구만 이거. 내가 왜 그렇게 병신같이 저거 또 따라가려고 했을까? 아 한참. 한 시간은 걸어서 간 거야 쟤는. 난 뒤를 추척하는 거지. 어우 좋아. 아주 풍경. 이거 뭐 반지의 제왕에 그런 거 같지 않냐. 음. 잠깐 어디까지 갔는지 좀 대충 봐야겠다. 아이 뭐야 바로 앞에 있잖아. 이 근처 어딘가에. 어딘가에 들어가는 문이 하나 있다. 음. 문이 하나 있어. 야 어디 갔지? 뭐야. 여기 있잖아. 아니 저 새끼 저기 있잖아. 아이 씨앗. 설마 물속이 있어? 좋아. 내가 한 번 믿어본다. 만약 그게 아니. 아 맞네 맞네 맞네. 저 길이 있네. 어 저 드론은. 이렇게 날아서 가는 거야. 이렇게 날개를 펴고 날아서. 이렇게. 채공 시간을 이용해서. 자. 저기구만. 아 맞아. 보는. 보는. 보는 앞에서 이렇게 해도 되나? 음. 196골드. 207골드. 이게 안 될 거야. 그기만 하든 당신을 나서. 자. 이제 꺼져. 흐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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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신같은 새키. 비리 새키들. 비리 제국 새키들. 아야. 흐읍. 혹시. 이게 아닐까? 오케이 이거구만 좋아 들키지 않고 들어갔어 아 통술라면 안 돼 그래도 본 사람 없어도 이거 자꾸 여기가 비밀 거래를 하는 놈들의 거식인가 여기서 더러운 짓을 하고 있군 인심매매부터 시작해서 마약을 정지한다던가 프로포폴인가 뭔가 그것도 막 할 거야 이거 봐 이거 봐 다 막 재농어 양배추도 갖고 가는 거 더러운 새끼들 니네 때문에 농부가 죽고 있어 니네 때문에 농협이 죽고 있다고 에? 뭐야 이 새끼 나 감독관인가 어 왜 이렇게 세 자 움찔 움찔 좋아 아이쿠 뭐니 어 뭐야 역시 최고 난이도군 아 아무것도 하지 못했어 아무것도 야 감독관 존나 센데 은신 치명타로 죽여야겠다 은신 치명타 두방에 푸스로드 한방 날려주고 그래서 죽여야겠어 어 깜짝이야 아 깜짝이야 좋아 좋아 그래 독을 바르자 독을 발라서 포션이 있어 거기다 독은 많다고 아까 어디 갔지 그 감독관 나온다 어디있지 옆길로 갈 필요가 없어 좋아 이 사이로 니 허벅지를 노려주지 좋아 너의 호벅지를 너의 고추를 야 역시 정확하군 넌 죽게되까 넌 죽음을 없게 안돼 십칠 포도주 지구를 재생도 30% 감소 횃불 필요 없고 기차등도 다 필요 없고 선생님 선생님이 고장하겠군요 선생님 선생님 지금 우리은행 앞으로 오셔도 되거든요 선생님 선생님 통장 비밀번호 꼭 아시죠 선생님 통장 꼭 들고 오셔야 되거든요 아이씨 얘 어디갔지 아이씨 어 저기 한명이 더 있는데 미리 하 죽여 놓는게 좋겠지 좋아 감독관 세끼들은 다 죽여버리겠어 분명히 이렇게 올거야 이런 하 하 으 아아아아 저걸 피하다니 내가 못선게 맞아 이쯤 지금이야 아니 뭐야 레골라웅 그렇지 오기 전에 넌 죽는다 넌 내 얼굴을 보기 전에 죽을거야 이게 바로 암살자지 이게 바로 암살자의 숙명 좋아 넌 끝났다고 넌 내 얼굴도 보지 못한다 그렇지 내 활이 왜 약하냐 했더니 나 복면을 쓰지 않고 있었군 활의 공격률이 20%나 증가하는데 이걸 안 쓰고 있다니 아이고 활 공격이 20%인데 아 대체 뭔 생각을 하는거야 전투와 술 포도주 필요없고 어 야 화살은 거의 다 어 화살은 거의 다 회수를 할 수 있는거 같애 마법사로그 기품있는 의장 저거 다 필요없다 돈이 되는 것만 가지고 와 무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얘 어디로 갔지 여기서 한번 세이브를 살짝 해주고 아 지금 어디 입었잖아 그리고 독초학력은 여기서 필요가 없다고 광대위복이 어느정도 되지? 방어력이 바로 영이네? 흫 흫 와아아아 씨 이X 저거 방어력이 영을 입고 다니는 포대 때문에 그것도 놈이 저쪽에 있군 그리고 이름 모를 여자가 저 앞에 가고 있어 이런 젠장 넌 내 얼굴 못볼거야 아이 또 섰어 어? 이야 인공지능 대단한데? 섰다 가다 섰다 가다 하다니 오와아아아 저걸 피하다니 아잇 아니 뭐야 뭐야 아래 땅에 박혀 저기요 아니 뭐 어디 아 여기 다 박히네 지금 넌 끝났어 넌 끝났다고 툭 여기 어두워서 잘 안보인다고 얘네들도 어! 쟤 어디 가 여기 숨어라 일로는 오지 않아 좋아 제새끼 저기로 하는군 뭘 따라갈까? 여기는 길이 아닌데? 비밀통동화 있구만 어떤 비리가 있는지 다 밝혀내겠어 내일에 봬도 별명이 여러가지지 네골라홍, 삐짐홍, 닭돌홍, 화남홍, 더러운홍, 사기홍 그리고 난 너네들이 비리를 파해내는 홍란이라고 알지 모르겠네, 홍란 글루마이에게 증거를 들이내기 이 새끼 증거를 들이낼거야 오우씨 자, 비리 둘이라 최대한 거리가 벌어져야지 둘이라서 와, 노상룡도 저렇게 셌었나? 아리군 좋아 좋아 지금 넌 날 못보고 있어 이제 발각됐다 이 새끼 삑살났어 잠깐 좋아, 심장에만 3개가 꽂혀있어 넌 심장만 놀이두겠어 넌 그냥 그런 놈이야 으샤 나 이제 은신 때 활 데미지를 3배로 울릴 수 있다 아 체력을 하나 올려주고 그 다음에 은신에서 활 공격력 3배 바로 이거지 다아 너넨 다 죽었어 이제 2 곱하기 3이야 아, 화살이 없는데 몇 명 안되겠지 뭐 어, 잠깐 포션 운반 증가 필요없고 지구로 회복만 갖고 가야지 아, 그냥 3배야? 음... 지금 그러면 은신 공격이 2배잖아 그러면 지금 2배가 3배로 된 거야? 우와, 법사 제길 좋아 좋아 아우, 저어 아이, 제길 폭력배, 폭력배, 폭력배 잠깐, 잠깐, 잠깐 넌 그냥 찌그러져 있어 나 너의 하단만 노릴 거야 너 거기다 관 꽂아야 될걸? 아, 야 너 저기 아이, 저거 주워야 되는데 아, 귀찮아 죽겠네 진짜 아, 귀찮아 죽겠네 진짜